자기야 삐졌어? 어 삐졌어 왜 또 도겸이한테 졌어? 나도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 굳이 왜 꺼내? 나도 기분 안 좋게 삐지지 마 내일 맛있는 거 먹자 짬뽕 먹을래? 탕수육 먹으면 다 사줄게 일식 먹고 싶어? 그럼 초밥도 사줄게 오빠가 오빠 안 가네가?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별칙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나도 이제 좀 많이 지치고 힘든 거 같아 심적으로 많이 힘든데 너도 이제 그만 좀 삐져줬으면 좋겠어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벌칙으로 절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두 번째지? 그래 안녕 사랑해 10초가 넘었네? 빨리 자 졸리지? 지금 몇 시인데 지금? 지금 1시 다 됐어 잘자 오늘도 좋은 꿈 꿔요 2시 다 됐어 2시 다 됐어 3시 다 됐어 목과 안 가네가?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별칙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나도 이제 좀 많이 지치고 힘든 거 같아 심적으로 많이 힘든데 너도 이제 그만 좀 삐져줬으면 좋겠어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벌칙으로 절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영상으로 벌칙으로 절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지금 이별해 두 번째지? 안녕 사랑해 3초까지 10초만 더 10초가 넘었네 자 졸리지? 지금 몇 시인데 지금? 지금 1시 다 됐어 자 오늘도 좋은 꿈 꿔요 오늘도 좋은 꿈꿔요 즐거울는 거